일본 얘기도 좀 해보죠. 엔화가 33년 만에 금과는 반대로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기회에 엔화 쌀 때 일본이나 놀러가자. 일본 관광 가시는 분들 정말 많죠. 지난 10월에 일본 방문한 한국인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더군요. 네, 10월에만 일본을 찾은 한국인이 63만, 63만 명이 넘었습니다. 63만 1,100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 이게 역사상 가장 월 기준으로 많기도 하고요. 올해 연간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을 얼마나 찾았는지 누적으로 봐도 552만 명입니다. 10월까지만 그렇다는 얘기고요. 연말까지 11월, 12월 모두 합쳐보면 한 700만 정도 될 거라는 전망이 나오는데 우리나라에서 역사상 일본 관광을 가장 많이 갔던 게 2018년이거든요. 그때 한국 사람들이 일본에 갔던 그 숫자 연간 753만 명인데 그때와 견주어도 크게 차이가 안 나는 숫자고. 사실 2019년으로 돌아가보면 불매운동이 상당히 거셌거든요. 그 상황이 무색하게 지금 일본으로 가는 그 발걸음이 굉장히 분수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일본으로 많이 가시는 이유가 일본이 관광지로 갖고 있는 매력도 물론 있겠습니다만 엔저의 영향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렇습니다. 엔화가 정말 싸다면서요? 엔화가치가 사실 기성세대의 경우에는 우리나라 돈하고 일본 돈은 10배 차이 난다. 이걸 거의 공식처럼 기억을 하실 텐데 최근 들어서 일본 엔화의 가치가 뚝뚝 떨어지면서 이제는 일본 돈의 가치가 우리 한국 돈하고 비교했을 때 860원 수준까지 떨어졌다. 그러면 그래서 아주 단적으로 이거는 블랙 코미디 같은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제주도에 가서 오겹살을 먹는 대신에 일본에 가서 와귤을 먹는 사람들이 늘어난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돈은 비슷하다. 그럼 이 엔저 현상이 언제까지 갈 걸로 예상됩니까? 지금 일본에서 변화의 조짐이 좀 있습니다. 일본 중앙은행이 지금 이 정도로 환율이 방어가 안 되는 상황이 더 이상 길게 지속되면 일본 국민의 입장에서는 초고물가를 감당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달러 대비 엔화값이 이 정도까지 떨어지면 수입 물가를 감당하기 어렵다. 지금 일본의 물가는 1년 넘게 3% 위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반면에 인건비는 크게 오르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일본 안에서의 아우성이 하나 있고 다른 한 가지는 이 정도가 됐을 때 만에 하나 미국의 정권이 교체된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돌아오게 된다면 통상 압력이 가중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두루 고려해서 일본은행에서 지금 12월 안에 우리 마이너스 금리 정책 변화에 대한 그 연구 용역 결과를 발표한다는 전망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근거를 두고 이르면 내년 4월쯤에 태세 전환을 할 수 있다 이런 전망이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죠. 박염미 경제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뉴스그룹회는 오늘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 저희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